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청권대학총장협의회가 2027 학예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 체육발전과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육성, 학생홍보대사 운영 등을 통한 대회 유치활동 참여, 국제대학스포츠협맹 주요 프로그램 가입 확대 등 상호 협력사항을 담았습니다. 2027 학예세계대학경기대회는 전세계 15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며 18개 종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청권에서는 지난해 4개 시도가 대회 유치의 뜻을 모으기로 했으며 올해 8월 공동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유치의향서를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